핀 이미스 이미스 이거 제가 찍어볼까요? 이거 아실라나? 여기 여기꺼 여기 똑딱핀 몰아보기 할거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몰아보기 할려고 하는데 일단은 금요일까지 스케줄을 마치고 주말에 보려구요 모자 모자도 이쁘죠 이미스 모자 너무 가깝나? 오 초콜릿 제가 초콜릿 맛있다고 아 프렌드 뭔지 기억이 안나오는데 저거 저도 거치대 하나 사야겠어요 지금 차량용 거치대 쿠팡으로 쿠팡으로 쿠팡에서 주문해야지 코콜릿 그치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습한거 같아요 그렇죠 저 늙었어요 왜 안낙어요 거치대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져요? 거치대에 있으면 머리 많이 길렀어요 왜 저게 빵빵하는 거야? 화가 많이 났네 계곡 가면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요 안 간지 오래되긴 했는데 저 이제 갑니다. 앞머리는 자르지 마세요 저 이제 가요. 도착한 거 같아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외식해요. 오랜만에 제주도 맛집 저도 추천해주세요